인지 파악해볼게요.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그다음에요.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일단 증가하죠. 왜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면 구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fx의 역함수를 gx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군요. 그다음에요. 이 fx는요. 여러분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. 여러분 미분 가능한 함수가 큰 개념이에요. 연속인 함수가 큰 개념이에요. 그렇죠. 연속인 함수가 더 큰 개념이죠. 연속함수 아래 이 연속함수라는 큰 덩어리의 집합 안에 이 안에 네 미분 가능 함수의 영역이 포함되는 거예요.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당연히 연속입니다. 맞습니까?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에요. fx는. 자 그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. 이럴 때 네. 역함수를 gx를 하자. g의 이 값 그다음에 g 프라임의 이 값을 더해보세요. 얼마인지. 자 이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. 어떤 내용인지. 자 리미트. x가 1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. x 마이너스 1분에. 자 fx 마이너스 2. 이 값이 얼마다? 3분의 1이다. 뭐했다? 수렴했다에요. 이 극한은 수렴합니다. 3분의 1로요.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. x가 1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이 점점점점 어디로 갑니까? 분모는 0에 다가가죠.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? 0으로 가야 돼요. 왜? 수렴했으니까. 분모가 점점점점점 0으로 갈 때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리미트. x가 1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. fx 마이너스 2. 이것의 극한도 0이에요. 그렇다면 결국에는. 리미트. x가 1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. fx 이 값이 얼마예요? 2죠. 즉 fx는 1에서의 극한 값이 2입니다. 그런데 그런데.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당연히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fx는 어디서도 연속이다? 1에서도 연속이다. 따라서 이 극한 값이나 무엇이나 그렇죠. 함수 값이나 같다 해요. 그래서 f1은 2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. 맞습니까?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에 의해서 f의 1 값이 2군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. 자 그러면 f1 값이 2입니다. 그렇다면 이 주원식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쓰면. 리미트. x가 1로 점점점점 다가갑니다. x 마이너스 1. 자 f의 x fx 마이너스 2가 얼마라고요? f1이요. 자 f1. 그런데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이 값은 얼마입니까? f 프라임 1이죠. f 프라임 1이 얼마라고요? 3분의 1이라고요.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는 두 가지 여기. 1에서의 함숫값이 2고요. 1에서의 미분계수. f 프라임 1 값이 3분의 1입니다. 이거예요. 자 이럴 때 g의 2값. 역함수에다 2를 대입하면 얼마고. 그 다음에 역함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얼마겠습니까? 그런데 fx의 역함수를 gx라 했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한 번 쓰면. 이 식에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f의 1이 2예요. 역함수가 존재해요. 그러면 당연히 g의 2는 얼마입니까? 그렇죠 1이죠.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. g의 2값은 당연히 1입니다. f의 a가 b입니다. 그러면 f 인버스의 b는 a가 나와야죠. 맞아요? 그런 관계로 g의 2값은. 1입니다. 자 그다음에.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g 프라임의 2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g 역함수 미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. f의 g의 x는 얼마다? x다. f랑 g는 무슨 관계예요? 지금 현재 문제에서. 역함수 관계예요. 역함수 관계예요. 그러면 이런 성질이 성립하죠. 자 이럴 때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gx 그 다음엔요. g 프라임 x는 1이죠. 맞습니까?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. g 프라임의 2값 숫자 2를 대입하니까. f 프라임의 g2. 그 다음엔요. g 프라임의 2 이 값이 1입니다. 자 g의 2값이 얼마겠습니까. g의 2값은요 1이었습니다. 그럼 이 값은요. f 프라임 1. g 프라임 2 이 값이 1이네요라는 거예요. 좋아요. 그런데 그런데. f 프라임 1이 얼마였습니까 문제에서. 여기서 있죠. 3분의 1이요. 아. 3분의 1 곱하기. g 프라임 2가 1입니다. 결국에. g 프라임의 2값은 얼마겠습니까 3입니다. 라는 걸 알아냈죠. 자 알아냈는 거 두 가지 여기 네모 칸 여기 하나. 여기 하나 두 개 보이시죠. g의 2값은 1. g 프라임의 2값은 3 따라서. g의 2 더하기 문제에서 g 프라임의 2값. 얼마다. 1에 3 더하니까. 그렇죠. 4가 우리가 구하는 9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. 이 과정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역함수 미분과 관련해서요. 자. 맞으셨죠? 풀 수 있죠? 네. 틀려도 좋습니다. 다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. 자 다음 우리 이제 10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. 앞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라서 간단한 문제들은 확인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10번 문항. 일단 이렇게 문항이 길죠. 길어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수험생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잘 읽어보시고요. 네 이렇게 긴 문항들. 내용이 뭐 진동 가속도 레벨. 선생님도 처음 듣습니다.